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생진보연합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대진년 이 단체가 오세훈과 나경원 등에서 미래통합당 유력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광진 어레스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 대진년 소속의 한 10여 명이 나타나서 오세훈 후보를 D끝자 형식으로 가둬놓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오세훈 후보에게 사퇴하라 사과하라 등등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오세훈 후보가 설 때 자기 지역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것에 대해서 그게 선거법 위반 혐의니까 사퇴하라 하고 압박을 가했는데 이것이 상대 후보도 아닌 대학생들의 진보단체 소속이라고 하는 대진년에서 조직적으로 팻말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뿐만 아니라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7호성 남성역 출입구 부근에서 대진년 소속의 회원들이 나경원 후보에게 사사건건 아베 편이다, 4.15 총선은 한일전이다 등의 피크스를 들고 나경원 후보의 선거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한일군사정보협정인 지소미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해서 거기에 항의하는 그런 글귀도 패러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나후보의 앞길을 막고 서서 범죄자 박근혜의 불법 편지다. 나경원이가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자 박근혜의 편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렇게 방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진년은 작년 10월에 미 대사관제를 무단으로 점거를 했습니다. 이들이 사다리를 타고 일부가 올라가고 밑에서 밀어주고 할 때도 경찰은 옆에서 쳐다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오세훈 후보가 그러한 집단적인 행동으로 여러가지 위협을 느낄 때도 경찰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경찰들은 뚜렷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관망, 쳐다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침묵단체는 그저 북한과 친하게 지내자, 잘 지내자 라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북한에게 이롭게 하는 단체, 북한과 뜻을 같이 하는 단체, 그러면서 이들이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에 뚜렷하게 누구로부터 제지를 당하거나 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단체들은 종북단체 또는 침북단체라는 소리를 들으면 의뢰의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단체가 많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대수롭지 않는 그런 단체나 활동으로 치부해버리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국가보안법이나 우리 체제를 보안법을 위반하거나 우리 체제를 아주 흔들어 놓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난해 아니 2018년도죠. KBS에서 이들은 오늘 밤 김재동이라는 프로그램에 이들의 활동을 촬영을 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정은이가 남한을 방문할 것이다, 서울을 방문할 것이다 하는 소식이 퍼지면서 대진연 회원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런 피켓을 내걸고 광화문 일대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걸 KBS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인터뷰를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섭체제는 나쁜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박정희와 박근혜로 이어지는 것도 세섭체제가 아닌가 하면서 반박했던 회장 인터뷰를 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던 단순한 친북 정도가 아니라 핵심적인 북한의 가치를 따르는 철없는 학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나가버린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나이 30대 중반으로 되는 어린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 서울 안에서 지금 공공연하게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칭송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미대사관제를 뛰어넘는다든지 점거한다든지 또 선거에 개입해서 지금 야권 후보를 방해하는 그런 활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좌파 단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정간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의 활동은 사실상 심각합니다. 그리고 백주대낮에 버젓이 이들은 우리 체제를 위협하거나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또는 여러가지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더욱더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활동을 해도 이것이 뉴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상파나 공중파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들이 불법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활동을 해도 우리 국민들은 그저 대학생들이 철없이 저러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니라 김정은을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칭송하고 환영하고 김정은이 용감하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던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야당 후보의 선거 방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금 더 진화되고 보편화되면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김정은과 그리고 북한 체제를 칭송 찬송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리고 또 우리의 우파 국민들 우파 시민단체 또는 우파 정치인들의 공격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안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적화운동 또는 홍의병운동이 아닐까요?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